광주시는 광주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광주시는 오늘 민주당 중앙당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친설을 보내 광주 전남 무한의 노력은 새 지자체 단체장이 속한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야만 결실을 맺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또 같은 날 군부총리실에서도 친설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.